서울역역사에서 오숙인 여러분들 조용히 좀 하세요. 네? 소량을 피우면 제가 경찰을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안내드립니다. 오숙인 여러분들 조용히 좀 하세요. 오직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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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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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사람자 살려줘! 시가 킬링할 뻔했어요!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싸움도 하신 거예요? 네? 아니 지금 싸우는 단계 아니야! 어? 다들 돌아버려서 나를 가버렸는데! 아이씨 아 이 양반들이! 아우 냄새! 아이 빨리들 나가! 아이씨! 어? 나가! 나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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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 WITHIN! 우웃!